아 오늘도 아즈니스 아 pointless 진우가 되게 말타고 오고있어 강락이야 강락이 매일 잠시 저장 오고 стар plank Riley Aegis 어흐흐흐흫 이게 뭐 뭐지? 아 거기야? 예 오르면 타자고는 안 되고 그냥 손으로 아프라이 이럴자가 아이고 이럴 때 어이 어디에 앉아있는데 어디로 가 어서 통해 그래 아스처라리에 주님을 좀 가기에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오라 동나로 주님이 이렇게도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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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흐흫허 역시 최고야 어? 뭐라고? 사또! 뭐냐? 이것이 그 유명한 강알루! 강알루! 이것이 이 나라 4대 두각이 아니냐 이놈아! 맞습니다! 이 오자교 및 이 오자교 연못을 은하시여 이 아름다운 두각은 월궁을 상징하옵니다! 어허! 그래그래! 저 앞에 보이는 섬은 그 산을 상징합니다! 봉릉산도 있고 또 저기 방장산도 있고 영주산도 있고 이 세 산을 예! 사무근 예! 삼신살라고 합니다이요! 네! 내 조선팔도를 돌아봤지만은 말이다! 이 사또! 이리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다! 그러시죠! 여기 보시지요! 우리나라 팔도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그래그래! 좋구나! 여봐라 이봐! 예 사또! 그래! 아이 누가까지 왔는데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우리 관객들도 많고 말이야! 많고? 그래! 그러면은 이 자리도 한번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자! 신명나게? 잠깐만 사또! 제가 좀 알아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그래! 한번 더 와봐! 준비가 안된거 같은데? 잠깐만! 자! 야! 야! 준비됐냐? 어? 준비됐어? 아이고! 사또! 아이고! 시끄러라! 뭐 오라고? 야 그만해! 잠깐만!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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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들리는거 아니야? 이 정도? 그렇지! 사또! 여봐라!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저 카메라 갖고 있는 저 여인 말이야! 이 여인? 어! 번호 따겠습니다! 번호 따겠습니다! 번호! 아 어찌바라 팔잖아? 아! 아! 아 왜! 팔다 팔자 끈다고 팔자 끈다고 확실히 땄지? 땄습니다! 그래 근데 또 온다 전화할거야! 사또! 사또! 근데 준비됐답니다! 아 준비됐어!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개꾸도 많은데 말이야! 사또! 사또! 빠졌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다 보면 빠질 때도 있다 이놈아! 근데 이번에는 여인들이랑 한 기간이 예! 나무! 나무들이랑 뿔뿔나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아! 초놈들! 초놈들이 뭐 이렇게 돌리고 큰 놈들 아니냐! 아! 아주 재죽꾼들입니다! 그래! 초놈들 한번 불러내봐! 알겠습니다! 얘들아! 준비 됐냐? 대답으로 안 해! 너희 밥 안 일겼냐! 아! 떨리 오세요! 아! 준비 됐냐? 아! 그럼 나은이랑! 박수 한번 줘봐봐! 나도 소음 봐! 그래! 각수만큼 하는게 알아! 각수만큼 한게! 각수만큼 한게! 각수만큼 한게! 각수만큼 한게! 각수만큼 한게! 각수만큼 한게! leaving! 입을 intermedi다! 잘못 된 기분 Connecting! 다른데로κieder! 밑부 Steak 가 dire 또 다른 fácil persone ok 그래! équист PREP 유歟 Subaru 별데로몸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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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이걸로 빠져버렸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이쿠 오두방정을 다 떨어져 쳐주길라. 아니 그러니까 떨어지지 이놈아. 아니 내가 57일 해갖고 이거 빼고 찼거면 여기서 빠져버리네. 죽거라. 여봐라 이봐. 왜죠? 한양에서. 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말이야. 소문에 의하면. 천상의 여인 같은. 춘향이란 아이가. 그 미세기 천하. 절색이라 들었다. 헌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디 한번 보자.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놈아.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구나. 아이고 어찌 된 것이냐. 아이고 사또. 여기서 찾을 일이 아닙니다요. 남원고울에 춘향이가 없다니 이놈. 아니. 남원고울에 춘향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춘향이는 시간이 돼야 나옵니다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저 한양에서 이곳. 관장으로 부임을 하였는데 말이야. 사또. 아니 따로 기다리게 한단 말이야. 사또. 그것은 사또의 시간이고. 춘향이의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요. 아니 춘향이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요. 춘향이는 딱 그 시간만 나옵니다요. 그래서 저기 아까 그네 있지 않습니까요. 아 저기는 춘향 그네. 네 맞습니다요. 그래서 이놈아. 그 그네에서 딱 시간만은 나옵니다요. 아니 그 시간이 도대체 몇 시냐. 그 시간이. 째깨 남았습니다. 째깨 남았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못 봅니다요. 내 마음이 아주 달토록. 달겠다 이놈아. 사또. 그러면 잠이 쉬었다가. 제가. 신앙이는 대로. 오시겠습니다요. 그래 그래. 야 이놈아. 시계 좀 빨리 돌려봐. 알겠습니다요. 에이. 다 먹으러 왔으니 마이야. 이 시간을 돌리고. 자고 왔어. 그렇지. 미쳤어. 안녕하세요. 사또. 사또. 이제 가야 합니다요. 이 아이가 좀 친한 게 아니냐. 내 마음엔 좀 드는데 말이야. 사또. 이 아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아. 선글라스가 좀 예쁘게 보였나. 맞습니다. 내가 요새 도안이 왔어. 여봐라 이봐. 아 이 카메라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 다도록 하자 이놈아. 알겠습니다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말이야. 뒤에서 뭐가 툭툭툭 흘린다 이놈아. 사또. 저도 이 밑에까지 다 잤었습니다. 그래 그래. 여기서 가자 그래. 알겠습니다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먹었습니다요. 아이고. 너무 짧다. 그럼. 준앙이. 준앙이는. 다음 편에. 다음 편에. 오면은 준앙이 보여줄게. 아따 왜 그려. 그려. 박수를 마치겠습니다요. 누가 곱게 했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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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요. 야 디노야. 야 준비해라. 이제 갈질이 하자. 그려. 어. 아. 아. 그냥. 왜. 우리가 더 오고 싶은데. 딴게 더 뭐라고 형. 정국Ну여. 어. 시간이 딱딱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끝난거 같은데. 다음 편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잉. 에. 그려. 다음 편에 오세요. 다음 편에 벙벙연합니다. 벙벙연. 뭐가요? 감사합니다.